다행이네 아 나 거기 다시 갔다와볼까? 여기도 또 잠깐만 이건 또 뭐야 아 구독 감사합니다 이건 또 뭐지? 이건 뭐지? 여기도 뭐가 있고 모래놀이 최첨단이라구요 에이 저 나이 때는 오줌은 혼자 누죠 발자국 멧돼지인가? 한번 찾아볼게 전사는 항상 기술을 연마해 너는 보고와라 아빠는 아까 거기가 너무 궁금해서 말이지 정말 저만 궁금해요? 안 궁금하십니까? 나 아까 거기 부록 옆에 그 아래 내려가는 길 나 거기 너무너무너무 궁금해 그걸로 가면 뭐지? 그냥 아이템만 있는거 아냐? 아이템만 있기에는 뭐가 되게 많았는데 따라와 아들 아 쿠쿠다스님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시험시험하고 있습니다 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냐 뭔가 있을 거야 근데 다행인거는 그 왔다갔다 차 운전하는 건 좀 힘들긴 했는데 잠은 그래도 되게 많이 잤던 것 같아요 밤에 밤에 아니 다이시를 부르는 몽치 씨라는 저는 스론입니다 훅 찼던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다려 봐봐요 부룩 부룩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화살 좀 강화시켜 주게 자 가자 아 뭐야 아 뭐야 하아 아들 돈 더 벌어오자 빨리 잠깐만 돈 더 벌어오자 안되겠다 심쿵 아들 다이시가 풀려나고 있다 저는 한입갑입니다 기다려 봐봐요 다시 돌아왔대 아 아 그냥 숨겨진 길이었다 숨겨진 길인데 그래도 못먹긴 했다 됐습니다 호기심 해결 여기도 뭐 있네 좋아 지금 뭐야 오딘의 눈 아 오딘의 날개 달린 까마귀의 첩자들을 처치하는 거야? 아아 까마귀 15마리를 처치하면 2500원을 준대요 아 그냥 경험치인가? xp는 경험치구나 야 아직도 부족하네 아들아 900원만 더 벌어오자 잠깐만 이쪽에도 뭐가 있을지도 몰라 아들아 900원 900원 아 DC 안되나? 어? 이게 다 왔던데잖아 어? 이 선생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그럼 누가 누가 토막상식 해주나 네 토톤양님 들어가세요 잘자요 돈 벌기 힘들죠 원래 돈 버는 게 남의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올라오라 아들아 올라오라 아들아 게임에서도 돈 벌어야 하니까 자괴감이 고기다가 한때 신이었던 남잔데 여기도 양 갈래야 또 어? 저 까마귀 저거 어? 쟨 아닌가? 쟨 아닌가? 컴온 컴온 그럼 또 이쪽 길이랑 저쪽 길이랑 또 다른 거야? 구식님 감사합니다 아 여기 아까 왔던데다 게임에서도 현실에서도 아이를 위해 돈 버는 왓성님 이 시대의 아버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의 2세izzy 오우 어? 뭐야 쟤 돈 좀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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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이, 잠깐만 던저리가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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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으이쌰 아그치 아그치 앗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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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앗뜨거 앗뜨거 앱뜨거 유다인은 돌아오지 않는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너의 집을 노니라는 생목을 지키는 곳이야 노니라는 곳이야 노니라는 곳이야 노니라는 곳이야 노니라는 곳이야 노니라는 곳은... 저 출근하고 싶습니다. 출근시켜주세요. 사장님 류다이장 요걸 치고 나머지 하나는 아아 나머지 하나가 뭘까? 저거 같은데? 저거 아닌가? 아닌가 본데? 문 옆에 관역이요? 저거요? 저거는 쇠사슬이잖아 요거를 부시고 올리고 내리면 내리면 오케이 읽어봐. 되게 길다 흐어. 재미있어.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뭐야? 없어져 뭐야 이거 LED냐? 뭐했냐 지금 위대한 최고신이시여 여기 우리의 재물을 보시여 미드 가르데르 헬의 유령 행렬에 구해 주소서 오딘 가장 혁명한 자여 최초의 인간 아스크와 엠블라에게 심결로 생명을 준 자여 당신의 보호를 간청하나이다 고귀한 발키리들을 보러여 죽지 않는 자들을 선별하소서 고개란 두 아들 도루와 발두루를 보며 우리를 보호하소서 용들을 보며 얼어붙은 무리를 불태우소서 당신을 영원토록 섬기도록 우리의 영혼을 구해 주소서 오딘이 이걸 들은 것 같진 않다 아니면 관심도 없었거나 헐 하하하하 심쿵! 고생님 감사합니다 없어지는 속도가 필기 다 끝내지 않았는데 다 적었지 하면서 다지오는 교수님 같네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 아 하나가 뭐지? 어디 있지? 아 하나가 어디 있지? 하나가 어디 있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아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자 아 저기 있다 또또또또 너무 멀어 근데 하하하하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알 순서라고? 여기 봤어 아까 순서 상관없이 했었는데 근데 저거 너무 먼데? 그럼 얘 먼저 했잖아 지금 그럼 얘 먼저 해볼까요? 아하 아하 확성화 됐는데? 다시 그럼 얘부터 일단 얘부터 소리는 아까도 났지 아 내가 왜 오른쪽 얘를 먼저 맞혔구나 아니 봐봐 아니 봐봐 또 활성화 됐어 이거 봐 시간제한 맞어 시간제한이 있어요 여기서 어떻게 멀리서 빨리 쳐? 멀리서 빨리 칠 그 각이 안나오는데? 아이고 다시 아 아아 아까운데? 아아 안맞는데? 여기 올라가서 여기서도 각이 안나올거 같은데 해볼게요 쫙 있는데? 여기있고 얘는 보이지도 않고? 여긴 아닌거 같애요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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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네 예 주무세요 잘자요 아니면 얘를 먼저? 어디죠? 아이쿠 owing 에러게 Design 뜨멈 실패 아여기 빅나네 어떻게 될까 뭐가 많다 어? 룬 강 오예 됐나? 됐다 오 운도 되게 많이 모았어 우와우 지져버리네 이곳은 아직도 못하냐고요? 이거? 여기서 어떻게 못하냐고요?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는데? 여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없어 뭐 부셔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일단은 쟤를 치고 제일 빨리 얘네 둘을 쳐야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각을 좀 재봅시다 다시 오 됐어 아이아이 아이씨 아이씨 다시 불 들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왔네 아아 어렵다 아아 여기서 헛 돌아서 헛 돌아서 헛 돌아서 헛 돌아서 기다려봐 아들아 내가 여기서 헤매일 줄이야 헛 돌아서 좀 더 가야되나? 됐다 더 Ohh 여기 어어엌 traveled 저.. 요 기둥? 저거 안 깨질 것 같은데.. 음.. 안 돼요.. 일단 다시.. 포물선 여기를.. 크.. 다시.. 으쌰쌰쌰 어.. 아깐 됐는데 왜.. 안 됐지? 이번엔? 아깐 여기 위치해서 됐는데.. 됐다! 아 왜 또.. 이거 또 위로 쳐야 돼? 아.. 이거부터.. 이거부터.. 파악을 합시다! 약간 위쪽? 아.. 약간 위쪽 얘는 약간 위쪽을 쳐야 되고 얘는 이렇게 치면 된다.. 아.. 알았어.. 다시.. 하.. 아.. 우리 다 잃어버렸어? 네.. 아.. 도끼스나이퍼.. 되면 좋겠네요.. 위쪽.. 됐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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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와.. 시간제한 너무 많은데 이거? 와.. 다 쳤는데.. 시간제한.. 진짜.. 네.. 들어가세요.. 됐다.. 와.. 말도 안돼.. 이건.. 와.. 진짜 말도 안돼.. 이건.. 아이고.. 아이고.. 흐흐흐.. 와.. 얼마나 더 빨리하라는 졸이야..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 하는데.. 와.. 와..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아.. 짜증나.. 아.. 아.. 자아.. 아.. 아이.. 고맙습니다.. 헤베.. 됐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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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번째 아.. 와.. 다 한방에 맞춰야.. 한방에 맞춰 열려.. 이 말도 안 돼.. 이게 이지라고? 어? 이게 이지라고? 진짜? 아.. 앞으로 저거보다 더 어려운 것도 많다구요? 아.. 나 여기서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 흐흫 하.. 나 그냥 뛰어내리면 안 돼?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너무한다.. 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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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 아유 유어 애니멀의 헤드? 아유 유어즈고 아유 유어즈고 아유 유어즈고 근데 솔직히 저거 안 먹고 그냥 가도 되는거잖아 그죠? 승질라면 크흥! 작성하면 동물들도 다 문신하고 다녀 동물들도 다 어? 엎냄 살이 너무 단단한데? 아유 무슨 생각하니까? 내가 본 멧돼지랑 좀 다르긴 했어요. 그럼 쫓아라. 잠시 기다려. 그런 사람? 다른 사람. 어얼. 우와. 집을 그냥 주먹으로 내리쳐버리네. 화살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또 글로 돌아가야 돼? 설마. 또 만나겠죠? 나중에? 이 놈. 이 녀석. 이 녀석. 도끼는 잠깐 전당포에 맡겼었습니다. 도끼는 잠깐 전당포에 맡겼었습니다. 기다려라. 아빠 파밍하잖냐. 또 먹을 거 없나? 아들아. 여기 뭐가 있다. 뭐지? 여기 있다. 아 그래요? 거기도 뭐가 있었어요? 말씀해주시지 그런 거는. 아이템 같은 거 놓친 거는 얘기해주셔도 돼요. 아이템. 예스. 응? 뭐야. 왜 여기서 뭘 먹었는데 저기서 뭐가 떨어지지? 이상한데.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런 건 얘기해주셔도 돼. 심쿵. 까마귀 있어요. 얘기해주세요. 도키가 비쌀까요? 아님 박아 넣은 보석이 비쌀까요? 저는 베베님입니다. 베베님 감사합니다. 보석이 있어도 이 도끼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뭐 쓸모가 없지 않을까. 아 아니다. 보석은 아무 데나 박을 수도 있잖아. 보석이 더 비싸지 않을까요? 보석이 더 비쌀 treasured 보석은 무 acids Les Следующ roller mist 보석이 더 비쌍 fully 여기다 여기다 이놈아 여기여기 으 으으으샤 아, 도끼는 하나뿐이라 니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그래, 도끼가 더 비싼걸로 합시다 천천히 손으로 천천히 정확한 확률 예스! 놓치지 마라 이런걸 놓치면 안되지 아, 이래서 애들은 혼자 다니면 안돼 아, 이래서 애들은 혼자 다니면 안돼 어디야? 빨리, 아버지! 어디야? 사일런트잇 사일런트잇 어딘데 아들 이쪽인데? 어디 어디 우리 아들 어, 뭐야? 뭔데? 나는 내 말을 따른 것뿐이다 그럼 다시 그럼 다시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아, 이래서 죽는다 아, 이래서 죽는다 음식을 필요한지? 응 응 응 응 응 정말 미안해 응 응 응 응 응 응 쏙 안주 응 응 도 recuerde 양쪽 끝에 쳐서 꽉 잡고 있어요 왼쪽부터 시작하죠 잡고 있어요 아 길게.. 길게 누르라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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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옆에 붙을 herzlich fine, now pull them together line them up 그 이유는 성나 공항 넌 제아 여기 식사 수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집은 항상 그것이있는 곳이야 너 꼭 가져갈게 그는 안 죽을 것 같다. 좋습니다. 그는 지정하고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그쪽으로. Hakuna Matata! 하나 bomavil Hakuna Matata! 미안해서 меч밥을 could 내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품바 아래에 해밀레 해밀레! 봐라! 괜찮아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우리의 품바 와 멋있다 이 집이야 이게 또? 이게 또 집이었어? 우와 우리의 품바 그 품바 주의 아래에 혼자 생겨라 하쿠나 마탈 그냥 살아있어? 아니 이 길이 더 좋네 응, 아버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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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만요 두 가지 더 필요해요 새색 루트 그로즈가 바로 뒤에서 클로스터에 뽑을 수 있나요? 화의 강화 아래길 망정이지 강화했으면 돼지는 이미 죽었으니 강화했으면 끝장났지 어? 다 큰 그림이었다 난 당신이 신인걸 알아요 이 세계의 신은 아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요 아이는 모르는거죠? 당신의 본성 자신의 본성도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요 이 세계의 신들은 외지인을 탈거하지 않아요 제가 알죠 그리스동에서 오셨죠 그리스동 그리스동의 동장으로 있다가 북유럽동으로 이사왔죠 그리스동이 계속 나갈 것 같은데 근데 당신은 맞 obviamente 상관없지 람에서 크래스 필요했는데 괜찮아요 저의 거짓말으로 이뤄까요? 내 잭이란 꽃꽃에 제 잭이란 꽃꽃에 끝만 좀 그리스 일동 그리스 일동입니다 퀘스트 받았네요 황새냉이를 따와라 와 여기 이쁘다 수영하고 싶은데 첨벙 안되네 황새냉이 하얀색이라 그랬는데 요거 아니야 요거 요거 됐어 내가 어? 도끼매고 어? 야 거북아 이 녀석 뭐하냐 이 녀석 어? 아 여기선 공격이 안되네? 아 아깝다 붉은 뿌리도 가지고 왔나? 아이가 찾고 있어 약은 두체류 모두 필요해요 흠 한 번에 뭐라시오 짜증나게 하지 말고 오 으음 으음 부위럽로 오딘일길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떨어뜨렸나요? 저 짐승을 쫓던 중엔 내가 왜 그랬지? 만약 잃어버렸으면 이미 잃어버렸지 않느냐 이제부터 관리 잘할게요 삼겹살 좀 먹으려다가 또 그냥 아들아 다 따갈까? 여기 있는 거 하나씩 다 그냥 팍 그냥 막 그냥 아 여기는 아예 도끼를 들 수가 없네 문 여는 거 봐 승질났어 지금 살 수 있을까요? 그래 그럼 우린 가보겠다 잠깐 감사 인사는 해야죠 방해받고 싶지 않죠? 이 표식은 여정을 힘들게 하는 자로부터 숨을 쉴 수 있을 수 있게 수의로를 있게 꺼롤롤롤 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이 땅에 이 길을 쫓아볼 수 있어요. 이 길을 쫓아볼 수 있어요. 그럼 밤을 향해. 또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만큼 볼 수 있을 거야. 이제 가버렴. 가자. 아 키 밑에야? 멀미하지 말라고? 마녀의 나침반. 아 나침반을. 박아준 거야. 목에다가. 오. 요. 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닌가? 뭐 있어 보이는데. 내가. 심부름하고 내가.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야. 잠깐만. 야 마녀가. 날 이상한대로 보냈어. 나이트메이요. 엄마가 말한다고 말했는데요. 사실은 진짜. 나이트메이요. 맞아. 그들은 나이트메이요. 아니면 그들은 너무. 내가. 이런데로 보냈어. 내가. 아하. 화가 난다 여기 뭐 있다 아들아 아 화가 난다 오 이거 뭐야 하트 뿅뿅? 하트 뿅뿅 뭐하냐 돈 나와라 잠깐만 아들아 배 탈 데가 아니야 저쪽에 뭐 있었는데 배 타고 가는건가? 저 위는 뭐고 저기는 뭐고 저건 뭐고 여기 뭐가 많은데? 어 이건 또 뭐고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하는거지? 아 그거는 잘 못했어 흐흐흫 야 너 놀리냐 아빠 놀리냐? 이 시끼가 아무것도 아닌가? 일단 가보자 그래 저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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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만 잠깐만잠깐만 턴어어라운드 여기여기 여기 벨을 잠깐 대자 어 안되네? 여기 저기 저기 여기 안돼? 못나가? 어 왜 못나가지? 여기 뭐가 많은데? 이상하다 여기 상자도 있고 뭐가 되게 많은데? 그죠? 짠깐만 수영 못가나? 수영도 못하니? 아이씨 쓰만말 배가 좌석처럼 되죠 아니 그건 게임이니까 이러면 너무 멀리 가는데 다시 절로 갈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상자를 먹고 말 거야 아까 그 다리에서 내려갈 수 있나 한번 가볼게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들아 자석병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 아들아 저게 뭐가 있단 말이지요 저기도 뭐가 있단 말이지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는 것이가 없어요 내려가는 표시 같은 것이가 없어요 아 뭘까 저기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어 어 오키독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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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길이 없을 수가 없지 으쌰 물은 손대지 마라 수면 아래 뭐가 있는지 알아 그럼 손대지 마라 그냥 물이 아니구만 뭐가 있나 보구만 뭔데 이렇게 이상하게 빛나는 거지 뭘까 이거 그냥 조명인가 어 저기도 저기도 있고 배타구요 아까 갔었는데 안 됐었잖아 배를 댈 수가 없었잖아 여긴 근데 그리고 여기도 여기 단대 또 다른데 가는 길이 없는데 애매한데 다시 배를 가지고 와볼까 어 여기 뭐 있다 다 푸셔 다 푸셔 다 푸셔 우리는 파괴의 왕 우리는 파괴의 왕 우리가 위로는 마녀 아니 아직도 안 가셨어요 아들 우리 아빠가 좀 많이 꼼꼼해서요 칼깜박했다고 혼내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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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기둥? 이런 기둥? 이런 기둥? 여기야? 이런 기둥? 여기야? 아 알파벳 있었다구요? 어디 또? 좀 보물상자잖아 알파벳이 어딨지? 멀리야 하늘색? 어디 멀리? 나 왜 안 보이지? 나만 안 보인? 여기서 오른쪽 위? 개등 중에 하늘색 있었는데 파란 점? 그래? 뭐지? 왜 난 안 보이지? 이거요? 아니지? 구독 감사합니다 일단 아들아 일단 다시 배 타러 가보자 배 타고 여기로 다시 올 수 있나 한번 가보자 일단 여기는 한번 밟고 저 건너편을 가보고 싶은데 여기 아직 안 무슨 데가 있었다 뭐 그리고 나는 이것도 한번 이게 뭔가 모르겠는데 이거 뭘까 이거 뭘까 저기도 뭘까 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가보고 안되면 포기하자 아들아 여기 이런 데 왜 못 되냐고 이런데 이런데 에잇 아니 아유 못 지나가네 아이 못 지나가 못 지나가 아예 지나갈 데가 없어요 어 지나가는 길이 없어 저기 마녀님 이분한테는 나침반이 아니고 내비게이션을 설치해 주셨어야 했어요 못가 못가 이처럼 감사합니다 아들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빛을 향해 갈 것이다 보물상자가 다 무슨 소용이냐 아들아 저기 신 있어요 정말 가까워 보여요 아 신이 아니라 산이구나 그러죠 스토리에 꼭 필요한 곳이라면 다시 올 수 있겠죠 도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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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딘은 왕이군요 그렇단다 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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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코스 관광하도록 하겠습니다.